안녕하세요 켄니입니다. 숙제 참석을 좀 할까 합니다. 일단 에이바 학생의 숙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온 파일들로만 보자면 지금 19-20일자까지 와있네요. 그래서 20일자 추가하고 나서 20일 거까지 추가를 해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자를 보면은 추가를 해야겠죠.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진짜 되게 많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다 장기기억으로 갖고 있는 상태인데 보면은 요만큼은 이제 시험기간 때문에 안했고 그다음부터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 지나서 슬슬 여기에서 64복습 이거는 지금 정상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하다 만 건지를 확실히 모르겠네. 여기에서는. 그건 좀 제가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무튼 새 카드가 새로 추가되는 거는 지금 다 쳐냈기 때문에 저게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보죠. 뭐뭐에서 나가다 같아요. 저런 식으로 쓰면은. 뭐라고 하는지 다시 들어보죠. live in foreign countries. 자 여기에서 지금 안 나온 게 foreign이 안 나왔죠. what is it like to live in foreign countries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what is it like니까 어떤 느낌인가요 라기보다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두 개가 비슷하다는 거 알아야 되고 가는 길이 어차피 겹쳐요 나중에 그래서 foreign을 몰랐다는 거에서 약간 저걸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what is it like to live in foreign countries foreign 발음은 제대로 하네요 foreign countries to live in foreign countries foreign을 말하긴 했는데 발음이 조금 부족했구나. 알겠습니다. 하다보면 맞춰질 거예요. 괜찮습니다. I am the tallest one 자 봐봐요 여기 지금 하는 게 이게 올려진 날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찍힌 날짜가 어 아마도 2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137이잖아요 리뷰 개수가 아니구나 19일 정도 되겠구나 근데 저거는 제대로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다음 거는 아마 하다 만 것 같아요 숙제를 I am the tallest one P죠 P 클래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근데 P라고도 부릅니다 You must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food 당신은 밥 먹기 전에 당신의 소스 씻어야만 한다 You must wash 이것도 지금 before이나 이런 거 after나 이런 거 쓸 때 문장 전체가 오는지 동명사만 오는지를 따로 갈라서 가르친 부분이에요 I did my homework before having the class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I did my homework before having the class 저거 문장 사용도 나올 거예요 나중에 She agreed with me 그렇죠 with라는 전체사가 와야 된다는 거 이런 거는 그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사 온이 들어가면 더 좋고 자 조금씩 보겠습니다 뭐가 중요할까 여기서 이거 지금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내가 그 가방을 썼다는 것을 사용하는 거 그거 좀 구분할 때 만들어낸 거고 누가 그들을 전하여 누가 그들을 전하여 누가 그들을 전하여 누가 그들을 전하여 이건 뭐야 이거는 원급 비교 이거는 원급 비교 이거 went out이 되어야 겠죠 그죠 이거는 지금 대과거 부분 잡아준 거고 이거는 지금 대과거 부분 잡아준 거고 저는 그 여자애가 이거는 진짜 I really don't like her I don't really like her 그 really의 위치에 따른 차이를 잡아주기 위한 문장 좋은 게 다 나오네요 되게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전부 다 진짜 다 장기격으로 밀어 넣은 거잖아요 98.38%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꾸준하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최근에 진행했던 수업 화요일 날이었나요? 수요일 날이었나요? 그때 진행했던 수업이 화요일이다 화요일에 진행했던 수업에서도 굉장히 말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더 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복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향이다 됐어요 그만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영작은 안 나오나? 영작은 안 하나요 이제? 영작은 내가 멈췄나? 이거 다시 물어봐야겠네 다음 영상 볼 건데요 이거는 금방 끝났죠 그죠? 이게 지금 할 게 없구나 11개만 이렇게 있구나 스물여... 어 아닌데? 세 카드 스물여덟 개면은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게 세 카드 개수 좀 잘못 잡힌 거 같은데? 이거 세 카드 개수 좀 잘못 잡힌 거 같다? 이거 세 카드 개수 좀 잘못 잡힌 거 같다? 약간 줄여야 할 거 같아요 20개 넘으면 힘들 거 같은데 20개 정도로 맞추는 게 좋겠어요 요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저 20개가 이제 30개 정도가 쌓이고 쌓이면은 매일매일 갈수록 리뷰 카드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힘들어집니다 My day I took the test lock Do not have any test 그쵸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 시간에 근데 heaven to는 have not have not have not do not have랑은 다르죠 근데 저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영화에도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저렇게 잘 안 써요 근데 만들 수 있어요 I do not have any test left 잘했습니다 괜히 10월 4일에 끝날 것이다 면배 서울 The winter cookies 여기 없어요 세 카드 개수 30개의 리뷰 별로 없었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다 틀리면서 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 다 자기 걸로 만들 거예요 잘하고 있고 I like to teach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저 투부정사에서도 지금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다 나눠서 가르치고 있고 더 뭘 줄 수 있을까? 줄 게 없는데 이거 어차피 영자가 없잖아요 뒤에 있나? 없어 영자가 없는데 영자가 없는 것만 왜 없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 분석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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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